리뷰 안녕하세요 SNL 나의 그윈 서울 2017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영병먹지 부른 강타였구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에서 이 시켜주는 예상 부탁드립니다. 에센타운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떠한 콜라보를 좀 올려드려야 괜찮을까? 기문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분들이 함께 같이 무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선 저랑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좀 만들어주신 형님께서 그것도 제안해주셔서 더없이 영광을 하셨습니다. 흥분하네요.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둘도 뭔가 색다른 콜라보를 해봤는데 오늘 에센타운 안에서 정말 멋진 콜라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즐기 준비 되셨죠? 네. 끝까지 힘내서 덥고 지금 비가 와가 조금 능력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응원해주시면요 많은 가수분이 없는 즐거움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도 행복한 마음 가지고 안고 들어갔을 수ained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y3 여러분의 인외한 Mobile